오늘 아침 남편이 텃밭에 가서 따온 것들이예요 요새는 토마토가 너무 숙성되어서 빨간게 많아서 냉동시켜요 많이 나올 때는 제철에 다 먹지 못한 것은 빨갛게 숙성된 것은 감처럼 빨개진 것은 냉동실에 올려서 다음에 겨울철에 스파게트 해먹을 때 쓰고 주스로도 먹죠 그냥 두면 금방 새가 쪼아버려요 새가 이렇게 쪼아버리니까 익기 전에 좀 푸르스름 할 때 따야 돼요 안그러면 새가 다 쪼아버려요 너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새가 쪼아서 그리고 오늘 붉은 고추도 따오고 오이도 따고 지금 토마토도 따오고 약간 푸르딩딩 할 때 요때 따서 둬야 새가 안 쪼아 먹어요 빨개질 때까지 기다리면 새가 다 쪼아서 우린 먹을 게 없어요 새들과도 전쟁해요 아주 도둑과 전쟁이고 새들과 전쟁이고 벌레와 전쟁이고 그리고 겨우 이제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죠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요즘 야채 값이 비싸서 난리인데 이렇게 텃밭에만 가면 이렇게 한 소쿠리 아침마다 이렇게 한 소쿠리씩 따와요 좀 늦게 게으름 피면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빨리빨리 따야 돼요 그날 그날 참 하루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적당히 심어서 우리 먹을거리만 심어서 이렇게 저기 잘 썩지 않도록 숙성시킨 다음에 잘 또 냉동실에서 보관해서 1년 내내 이제 이게 초겨울까지 토마토가 열려요 그럼 계속 따서 이제 스파게티도 해 먹고 그전에는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미처 다 먹지 못할 때는 토마토 퓨레를 해서 스파게티를 했는데 퓨레를 한 것보다 냉동시켜서 뒀다가 냉동시킨 것을 해동시켜서 주스로 갈라먹거나 스파게티 한 게 낫겠어요 퓨레를 해서 냉동실에 저장한 것보다 냉동 토마토를 냉동시킨 게 스무디 만들어 먹기도 좋고 시원하게 여름에 스무디 딸기 스무디만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 스무디 해서 비타민도 축도하고 시원한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